네 그럼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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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 쇼입니다. 제이홉 탈환지 탈환 질환지 OK 시민이와 현국이 첫 번째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겼다 넌센스 하면 우리 진영이지 테이프 타이고 군닭 19만 정답 시들뻬 시드니 배드민턴 소설가 정답 저희는 김태형 보유곡입니다 희나이 성국이 이리온 이리온 백가방 메고와 경찰차 더답니다 아미 여러분 1360 244 하투리 퀴즈 사투리 퀴즈 사투리 퀴즈 사투리 퀴즈 사투리 퀴즈 한국의 네 번째 광역시 광주 포도시 광주 포도시 광주 광주 광주야 아니다 아빠 전라도 사투리에서 자물씨다가 뭐야 자물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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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정답 강주 공기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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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공기 지구 지구 아 이거 나 진짜 1초 듣고 아 이거 나 진짜 못해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거 약간 희철이 형님이 진짜 잘하잖아 옛날 거 다 나 다 맞추잖아요 일단은 인스트 듣고 노래 맞추기 하겠습니다 한 번에 저희 노래예요 섞여있습니다 섞여있어요? 이거 잘못한다 나 노래 잘 모르니까 난 잘 몰라 나 노래 몰라 옛날 노래 해야지 인스트면 갑니다 첫 번째 주민아 형국이 주민아 형국이 주민아 형국이 저예요? 잠시 아 이거 걸걸 두 번째 무대 하나 둘 셋 형국이 하나 둘 셋 형국이 주민아 형국이 주민아 형국이 아 저 할게요 스탱이 골드 맞어 이거야 이거 어? 하나 둘 셋 파이팅 스탱이 골드 하나 둘 셋 파이팅 브라운 아이치 가지마 가지마 우와 레전드 맞아 딘디 파이팅 뭐야 스탱이 골드 아냐 동영관을 만나 내 생일을 가져가 오오오오 땀빵 아 잠깐만 갑자기 우리나라 우리 노래에다 넘어간다고? 이걸 어떻게 맞춰나 와 홍삼 어디있지? 우리 노래도 있고 레전드 노래도 있네 다른 노래도 있네 홍삼 레츠 기릿 축하하겠습니다 제일 잘나는 짓 티어 티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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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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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딴 거 하려고 했네 아 진짜로? 한우 세트가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맛있잖아 맛있잖아 야 그래도 우리 잘 올라가고 있어 생각보다 주세요 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어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하나 둘 널 맞을지 몰라 나니는 에스워네리스인데 아 잠시만 누가 노래가 состо 아 타인리스 에스워네리스 저 저 저 저 취미리스 에스워네리스 에스워네리스 다행이다 맞어 맞지 근데 이걸 걸만한 그것은 아니였어요 오케이 아 잘했어 야 너 잘한다 야 어떻게 하냐 야 잘하지 야 잘하는데 나중에 제목 인력이 가다 갑니다 지민혜성국이 네 퍼소나 제욕사할라사진 제욕사할라사진 네 다운소 화이팅 아 오케이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화 맞아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아 이거 발라드 위주로 나오네 아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하얗게 피어다니 왜 갑자기 나만 불러요? 하얗게 피어다니 얼음꽃 아나 가 달간 밤 약간 작창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영화 퀸 프라이브 앤 에스토디 프라이브 앤 에스토디 형 어둠을 내미는 소리 와 야생화 맞춘 거 진짜 대박이다 아 노래방 18번이라 다른 노래가 나오니까 힘들다 자 다음은 1초 듣고 노래 맞추기 방금도 거의 1초 아닙니까? 방금은 이제 2초랍던 거 같고 근데 이거 계속 들려주려고 갑니다 1, 2, 1, 2, 1 어? 제욕사할라사진 네 두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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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선배님의 프라이데나잇 아 우와 아 나 몰라 이 노래 아 몰라 나 이 노래는 안 돼 나 이 노래는 안 돼 프라이데나잇 맞아 몰라 몰라 나 팬이었어 우리 누나가 팬이었어 우리 누나가 나 이 노래를 좋아했었어 뭐 봐봐 이랬었는데 이런 노래를 진짜 몰라 나도 몰라 갑니다 주세요 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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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원 야 거르라 걸으라고 안거려 야 안거려 안건요 안건게 레전드 안건게 왜 안거냐고 이런거 존맛 崩 아 힘들다 야, 좀 옛날 시대에 노예 나오면 진짜 힘들겠다. 가겠습니다. 주세요! 네. 정말! 네? 네. 정말! 진짜 거짓말 이거 똑같은 소리 나세요. 진짜 이게... 이 소리가... 진짜 똑같아. 진짜! 차라리 그 소리가 더 명확해. 불러 드릴까요? 네. 아, 깜짝이야. 뭔데 이게? 저게 뭔데? 아, 뭐였지? 이거 뮤직비디오죠. 이거 뮤직비디오가... 아니야, 이거 원래 있는 거래.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들려줘도 모르겠는데? 모르는데요? 위험한 노래라고요? 아, 너무 옛날 거 같아. 이거 진짜 옛날 거잖아요. 아닌데? 아니야! 몰라! 아니, 아니... 잠깐만, 너무 옛날 거... 아니,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저 통과 다... 아니... 아니... 모르니까, 너무 유명한 노래를... 하나, 사이팅! 하나, 사이팅! 하나, 사이팅! 하나, 사이팅!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예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틀어줘도 몰라요. 그냥 틀어주세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 마치! 고! 뭐였지? 아, 이건 뭐... 노래 제목을 몰라! 제목이 뭐이냐? 그냥 티비에 나서 들었던 거 같아요. 거북이에요? 듀스예요, 듀스! 엄정한 선생님 아니야? 혼성, 혼성 그룹이네. 유명해도 몰라요. 진짜 유명한 건데? 이런 거 어떻게 맞춰? 아니야, 잠깐만. 저기 딱... 야, 야, 앉아, 앉아, 앉아.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뭐 한 거야? 전화 찬스예요. 전화 찬스예요. 뭐야, 그거예요? 엄마요. 엄마! 그 영턱스 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춰봐. 이 노래가 뭐야? 엄마 영턱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엄마 영턱스 클럽 몰라. 어? 전화 찬스!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엄마 영턱스 클럽 모른다고? 엄마! 어? 야,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멋있 것 같은데. 어? 엄마! 어? 촬영 중인데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 봐. 영턱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 봐. 어? 뭔 노래고? 뭐? 뭔 노래고?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아니, 다시...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뭔 노래고? 이거 영턱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거 뭐고? 제목을 모르겠네, 어머니. 잘했어. 잘했어. 자, 끝났습니다. 끝났어, 끝났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뭐예요, 제목이? 제목은 모르겠네. 아니, 전화 찬스. 제목? 정 아이가? 정! 정 아이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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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이가? 정 아이가? 정 아이가? 나이스! 우리 지민이에요. 진짜 소음 도는 게 딱... 지민이에요, 지민이에요.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문제 맞췄어요. 엄마, 맞췄어요, 문제. 우리 뺏겼다. 맞췄나? 아빠가 맞췄다. 알았다. 아빠가 맞췄다. 정 아이가? 정 아이가? 아, 시험 맞췄서 우리 적었는데. 와, 이 문제 덕분에 어머니한테 사랑 고백도 받고 뭐. 기분 좋네. 좋네. 정텍스 클럽 정이라네. 지민아, 사랑해. 자, 이번에는 사랑해. 와, 신조어 이런 거 아니야? 동료 가사 보고도 해요. 동료 뭐야? 동료 뭐야? 동료. 문제입니다. 울텅불텅 멋진 몸매에 아, 지민이야, 정복이. 지민이야, 정복이. 지민이야, 정복이. 네. 멋쟁이 토마토. 와우. 맞다, 그거야. 야, 근데 한 번씩 걸어주면 안 돼? 아, 미안. 맞다, 그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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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멋진 몸매에. 정복이. 정복이. 자, 다음에 갑니다. 멋쟁이 토마토. 와, 이게 철학적이야.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 들고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더 빛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뭐야? 뭐야?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꾸미 제목도 몰라 어 나 이거 나 동요랑 다 똑같이 쓸래요 J-Hope 잘 나갔지? 네?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아닙니다 그 가사 안에 뭐 있지 않나? 파란이 많이 들어요 그 마음의 빛이 있다면 주민아 전국 여름 여름 아닙니다 주민아 전국 파란 하늘 아닙니다 최혜영 주민아 전국 네? 마음 그러니까요 무슨 마음?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그리고 주민아 전국 주민아 전국 파란 하늘 옷도 파래 해가지고 우리는 파란 마음 네 파란색 화이팅 파란 마음 파란 여름 새 파란 여름 지금 두 분이 정답인 것 같은데 네? 네?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파란 여름과 마음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하얀 마음 파란 빛 파란 사이팅 파란 마음 파란 마음 하얀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지민아 전국 하얀 마음 어? 어? 하얀 빛 아니었어? 파란 파란 여름 하얀 마음 파란 마음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지금 파랗고 하얘 어 동요 어렵다 동요 진짜 어려워 뒤처지고 있어요 분발해야 돼 이들 마음에 빛이 있다 나뭇가지 와 그게 가사가 이쁘냐 빛이 있다 나뭇가지 와 그게 가사가 이쁘냐 나뭇가지의 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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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전국 거미줄 제이홉 잘랐다 찐 네 눈 아닙니다 눈 아니야? 약간 빛 같은데? 파란색 파이팅 연 지민아 전국의 송사탕 어? 와 레전드네 와 송사탕이네 와 그러네 알 것 같으면 걸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거 이거 뭐야 나 올리면 돼? 뭐야 나뭇가지의 실처럼 나뭇가지의 실처럼 나뭇가지의 송사탕 나뭇가지의 실처럼 나뭇가지의 동심이 있었나봐 깨끗한 송사탕 야 왜 이렇게 높냐 동요가 와 나 아는 이 노래 아 힘들어 자 노래의 마지막 문제 주세요 지민이야 전국이 네 눈사람 눈사람? 하늘수 화이팅 아지공 제이홉 잘랐다 찐 네 곰 3마리 동그란 눈에 까만 작은 코 하얀 털옷을 입은 예쁜 아기 공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소망 얘기하지 빰빰빰빰 나를 보고 있으며 지민이야 전국이 나는 행복해 뭔데? 근데 뭐냐고 어떻게 했는데 아기공 아니야? 아 아! 하나수 화이팅! 하나수 화이팅! 인형? 인형? 하나수 화이팅! 예쁜 아기공 예쁜 아기공 예쁜 아기공 정답! 나 몰라 이거 하얀 털을 입은 예쁜 아기공 언제나 너를 바라보면서 작은 눈을 얘기하지 나 진짜 몰라 난 너 이 싸 여기 보면 알아 나도 공감하고 싶다 아 또 코 앞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해보셨던 아 한 번에 걸면 어려워하셔서 이번에는 30점입니다 30점입니다 어? 이거 맞추면 우리 30점이요? 따라서 뒤 번역기 노래 맞추기입니다 번역기 노래 맞추기 아 맞다 AI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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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신은 관행신이냐 네? 뭐야? 관행신이냐고요? 네 관행신이냐고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안정률 준다고 그랬어요 형 파트넨 형 파트넨 형 파트넨 이도 불렀잖아 거기 야 우리 노래잖아 바이 남준형한테 너무 유리한 가이가 오케이 가시죠 네 적당히 지국이 근데 정말 지국이 둘이 너로 둘이 너로 너로 둘이 너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 How Many 그건 줄 알았어 How many? How many? How many? 이랬잖아 얘 재능이 있네 얘 재능이 있네 근데 저희 230이면 초코만둠파이랑 가그린이랑 초코가자 한 박스인데요? 와 씨 한 방에? 어 형 집중하자 형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좀 집중도 떨어졌거든? 우리 30점이니까 우리 파이팅하면 돼 괜찮아 상남자 왕팡맨 투모로 베스트 오미 팔도강산 아닙니다 파이팅 등골 브레이커 정답 우와 산으로 가 아 산으로 딱 레알 세 키베미아 레메디 메옥주어 베어 인싱 데 울트루이게아 레메디 형 마이크랍? 아닙니다 성남자 아닙니다 피땀 눈물 아닌데 전무치 아닙니다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건 술이 인간 좀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참 재영셀런치 자매 뮤? 방금 얘기했잖아 아 진짜 진짜 야 우리 팀이지만 진짜 야 형 마지막 마지막이구나 마이크들아 마이크들아 아닙니다 불타오르네?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하셔서 3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움직임 바로 이 상관 내 움직임 바로 이 상관 아 우와 그니까 상관? 상관? 제이홉 낫았지? 잘 낫지 제이홉 낫다 제이홉 잘 낫지? 오른문 전쟁 네 하나 둘 셋 아 지민아 정국이 네 아 뭔지 알아요 아 잠시만요 아 아 그 노래 뭐지? 나한테 나 상의해 나 팀이야 아 아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아 귀 아파 아 조심해야 정국이 이거 아아 귀 아파 걸게요 야 씨들 껍질이야 야 걸었다 걸었다 심지어 내 귀에도 이래 흠탄소년단 흠탄소년단 이거 자몽 걸게요 흠탄소년단 그거 거시면은 100점 네 한번 걸게요 100점 맞나보다 우와 뭐야 이 순간 그거 맞지?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와 330점이면 또 야 저게 1등 안해 저게 1등 안해 너무 동수 역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반대를 맞추시면 반납하셨던 것까지 해서 상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되게 힘내자고 오케이 믹스로래 마치겠습니다 믹스로래 아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거 세 개 동시에 나오는 거 개당 5점짜리 문제입니다 와 지금 두 개 개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하나가 안 들려 하나가 안 들려 근데 아 진짜 다들 쩔을 리듬 타고 계시니까 쩔을 해 쩔어 와 카테고리 빨리 넘어가고 싶다 힘들다 어 지하 지니야 종국이 데려야죠 어 지하 지니야 종국이 데려야죠 아 지니야 종국이 아 걸어 걸어 어 걸어 사실 이거 걸어야 되긴 해 어 걸자 걸자 하나 걸자 이제 이거 걸자 아 소소 소재 많잖아 아뇨 아뇨 나 쓸래 오케이 야 빈츠는 내가 좋은데 쿠킹크림 가자 어 둘 셋 쩔어 DNA 둘 셋 쩔어 DNA 정답 와 DNA가 어딨어 DNA가 있었어 마지막에 안 들리다가 DNA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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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 맨 마지막에 DNA DNA 이게 들렸어 야 진짜 잘한다 나 진짜 재능 없어 이쪽에 어? 나 재능이 없어 나도 모르겠다 아 이게 약간 빨려 들어가야 돼 하다가 겉에 음악과 안에 음악과 그 사이에 DNA 이게 들렸어 DNA 이거 와 진짜 힘들어 아 레전드네 BTS는 끝까지 들어야 되네 마지막 노래 아 아 아 아 아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하나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한 번만 한 번만 더 들릴래요? 그럼 모두가 똑같아요 형님 뭘 대단한 거 사왔다고 형님 한 번만 들려 내가 보기에는 이 두 음악이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이 하나가 안 들려 아니 거기에서 그 곡을 찾으면서 그 곡밖에 안 들리는 거야 지금 오케이 여러분 한 번 더 한 번 더 약간 빨려 들어봐요 하다가 겉에 음악과 안에 음악과 그 사이에 아 아 두 개 두 개 밖에 없는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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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육 전화 좀 전화 좀 뭐? 전화 줘달라고요? 제육 제육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런 와 제육 런 런 런 런 런 런 assess 런 런 런 valley 런 텐 왜 이렇게 원이 잘 뜨는 거 같아? 제이 형! 그렇지? 그렇지? 남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춤추는 안 돼요 안무하지 마세요 진이 형 형, 확신 있으면 걸어요 제목 한 번만 설명해 주고 바로 가사로 넘어가시죠 오케이 되게 되게 너무 어마어마한 제목이라 힌트를 잘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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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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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텐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나 방금 가사 표현했어 나 방금 가사 표현했어 아 가사 표현이야? 와우 어떤 영화야? 저거 매날 후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맨날 뛰면 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지금 너무 현란해서 모르겠어 이제 제목 한 번만 알려주시죠 제목 저게 뭐야? 꼬여있다고? 왜 꼬였어? 뭐야 저게? 뭐지? 이게 제목이야? 이거 엄청난 건데? 지금 거의 그냥 이거 정답을 드렸어요 저게 뭔데? 제목이에요 이거 와 진짜 어렵다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부터 나도 사랑해 너도? 나도 아니 제목은 알겠어 제목은 알거든요 제목이 뭔데? 제목은 니는 알 것 같아요 제목이 이게 뭔데? 제목이 이게 뭔데? 알았거든요 이게 뭐야 제목이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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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제목을 모르니까 제목을 모르니까 뭔 가늬가 제가 그때 저 팀은 몰라요 근데 가사가 진짜 힘들긴 하다 이게 아 근데 노래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는데 형이랑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앞에 가자 이거 뭐지?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아니 제목 다르게 펴요 뭐야 저렇게 하니까 더 모르겠네 제목 이거 제목?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게 아니었는데? 제목 이게 맞지? 너네 한 번 해봐 틀리면 내가 생각한 제목 말해줄게 아니 그거 아닌가 보다 맞아보세요 일단 우리가 한 걸 얘기해 볼게요 일단 블랙스완 블랙스완 아니야 아니네 아 내가 제목 알려줄게 이거 백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제목 알려줄게 제목 제목은 DNA야 제목은 DNA야 DNA입니다 아아 제목은 DNA에요 오 DNA DNA 그 아빠 유전자 아니 블랙스완에서 그거 고민하고 있던 거야? 와 형 난 DNA 할 줄 알았는데 야 형 장난 아니다 진짜 다 좋지 이런 거를 잘했으면 다 좋지 혹시 형 명석해? 아니 근데 파트를 모르겠어 아니 진짜 아 아 지민 지민 지민이야 정국이? DNA 이런 게 말로 만들었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아니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표현해놓은 걸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DNA 최초의 DNA가 널 원하는데 아니 그렇게 꼭 보지 말고 그냥 되게 집사적으로 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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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DNA 네 DNA 야 제이홉 잘났다 진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아니야 아니야 휴가야 파트입니다 휴가야 파트입니다 그럼 정국이가 맞춰봐야겠지 알았어 파트 이렇게 내 심장은 널 향해 뛰니까 가사가 조금 달라요 아 예 거기잖아 거기잖아 아 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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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니까 나 그 파트 맞아요 거기잖아 제이홉 제이홉 잘났다 진 네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에게 뛰니까 애초부터 심장은 너에게 가니까 애초부터 심장은 너에게 가니까 알겠지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너에게 뛰니까 아아 내가 98%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내 심장은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와 근데 빅점이야? 저부터 내 심장은 너에게 뛰니까 자 갈게요 가사부터 할 거예요 가사부터? 네 가사부터는 너무 힘든데? 가사부터의 약간 그 제목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갈게요 可以 순urning 정신 itz 가사аю 네 가사예요 내가 우는 게 우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쉬워요 anyway 야 나 먼저 알거라 알았어 알았어 뭔데? 왜? 아따! 말해. 아니 아니지.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내 흉터도 다 내 별자리인데 아니야? 뭔데 이 스크루지 심술쟁이 아저씨야. 설마야? 네. 제이홉 잘랐다 쟤. 벌어? 근데 가사로 몰라. 이게 뭐지? 아 잠깐 아악 아악. 등에 있는 날개. 이거 이거잖아 이거. 아니 아 기다려 봐. 아니 모르신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디테일하게 가사를 모르겠어. 아 근데 난 알 것 같아. 제목은 알아. 나 일부러 페이크도 있는데 근데 가사를 몰라. 제목부터 알려줘. 아니구나. 보조개가 이거 했겠지. 아니 가사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거 이거. 아 근데 등이 가려워서. 날개뼈 날개. 날개 날개 날개. 날개. 너 날개. 네 날개를 내게 줘. 네 날개를 내게 줘. 그게 뭔데? 네 날개 주면은 웃어. 네 날개 주면은. 네 날개 줄 때. 네가 날개 날개를 줬어. 네가 날개 해줬어. 아잇. 아잇. 아 날개 넣어. 희망을 줬어. 제목 알면 바로 이렇게 생각 할거예요. 떝. 또. 어어. 점점 어렵다. 아. 아. 잠시만 가사, 가사 뭐라고? 가사 한 번 더, 가사 한 번 더 저 가사는 뭔데? 아니, 나 제목도 모르겠어, 뭐야? 저 제목은 왜 몰라? 이거? 지민의 전곡이 네가 준 날개는 악마의 것 스위트하면 웃어 너 빌어빌 이거 좀 달라 좀 달라 너의 그 날개는 악마의 것 피땅 눈물 정답! 심지어 내 파츠구나 형카 태어민아, 미러, 미러 이거 아니야? 갑자기 전혀 모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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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의 날개는 악마의 것 야, 이거 얘들이 하겠다 야, 잘했는데? 야, 티아, 난 전혀 가로우자 308년간은 590점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홀수가 몇 점이죠? 310점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점수 600... 600... 600... 600... 600... 680... 이전에는 그냥... 발판이었고 이런 전부 팀이 좀 불리하지 않나? 감독님이 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까지 기본적으로 100으로 가고요 라스트 문제로 끝판왕할게요 제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 진짜 쉬운데 제목부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가사가 오케이, 가사가 저게 쉽다고? 아, 이거 진짜 쉬운데 이거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뭐지? 뭔데? 너 알면 나한테 좀 공유 좀 해봐 아, 이게... 아... 그런 거... 뭐지? 제목도 모르겠어, 난 아직 그게 뭔데? 아, 제이홉 잘랐다, 진 네? 디오니소스 네? 투명한 크리스탈 잔 속 찰랑 있는 예술 예술도...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디오니소스 왜? 디오니소스 아니, 나 디오니... 디오니소스까지는 알았는데 나는 상남자인데 이거 맨날 지팡이라고 아... 아... 이 문제는... 580점짜리입니다 와... 580 이 문제는 끝나요 한 세트 가져가시면 돼요 590점 더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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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하자, 이거는 제이홉 잘랐다 제이홉 잘랐다 제이홉 잘랐다 이거 빨랐다 이거 빨랐습니다 다시, 런, 런, 런 런, 런, 런 아니요? 오빠가 생각 안 난다 아! 아! 제이홉 잘랐지? 네, 제이홉 더 뛰게 해줘 나를 더 뛰게 해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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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AquiOOK 여기 앉아야 되는데 하우스 하우스 바바바바 바바바바바 증정식이히 ?」 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종구아, 여기 앉아. 오늘 윤기랑 구워먹자. 네, 여러분. 아무 상품은 여러분이 드릴 건데요. 가위가위로 해서 진씨를 이기면 하나씩 갖고 가겠습니다. 저는요? 형은 탕 샀으니까 얻는 거네. 어, 너 홍삼도 갖고 싶은데. 강돔닝을 이겨야 하면 되잖아. 나는 홈런볼이지. 그럼 나는 홍삼. 저 와인이요. 저 와인이죠. 나 배도라지요. 배도라지? 오케이,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 담당해야 하는데. 이 팀이 바로 합성합니다. 진짜요? 네, 정찬이 형. 가만히 있어. 아, 진짜 나오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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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이바이 포, 바이바이 포. 어, 우리 지금 제격이 잘 나왔다. 아, 참 잘 나왔다. 바이바이 포. 부럽다. 오케이, 형, 뭐지? 제가 이기면 와인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어제 순서 정했으니까. 아, 이게 메인 게임이었네.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포. 돌아, 돌아, 계속 돌아. 정국이 와.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포.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포.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포. 아아, 깜짝이야. 둘, 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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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판 2선생 할게.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포. 가위 가위 포. 가위 가위 포 포. 한판 2번. 엉덩이 왜 저래? 엉덩이 왜 저래? 오케이, 한 판. 가위 가위 포. 오케이. 이겼어. 이겼잖아. 한판 2번. 왜 이리 갖고 와. 왜 이리 갖고 와. 야, 야, 야. 왜 이리 갖고 와. 야, 야, 야. 단판 하자, 그냥. 단판 해, 단판 해. 손을 안 가봤대. 안 내면 진거 가위 포.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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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아니... 어머니?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나이스! 엉덩이 안 갔다! 엉덩이 안 갔다! 오케이 갈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뭐야? 되돌아줘 어디 있지?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아! 재호!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재험 한 가 세트 갖고 싶다 했죠? 안 내면 진 거 가위 보! 제휴 한 가 세트 갖고 싶다 했죠? 안 내면 진 거 가위 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안냐 정광아 갖고 왔어! от Nutan 더워 seus 안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되질 것 같다. 왜 이렇게. 일부러 저주신 거구나. 6개장. 6개장. 밀크 시술도 좋은 거. 진이 형 이거 주세요. 다음은 키즈에 부셨는데. 저는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가 충격이었어요. 삐삐 신선했어. 제형 9090. 9090. 제가 윤기 형 있었으면 윤기 형도 박차를 가해서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999 하면서 끝내볼까? 달려라 방탄은 4차 산업혁명, AI 스마트폰 시대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구구! 구구구구! 방탄은 해야지. 우리가 달려라 방탄인데.